열심히 노래를 가르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.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였죠. 자, 가수 미소진이 부러웁니다. 신호등!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미소진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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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나 기다려봐요, 기다림 속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앉아계시고 나오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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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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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이는 늙우셔야향 배드의 stories 롬앤토으니 롬앤토이재 롬앤토으니 싶은 롬앤토으니 롬앤토으니 아 롬앤토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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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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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